즐거운 가락의 산신 우리 시점마저 가락의 의회 박문수입니다. 시점마저 주걱난타 주걱 두개로 만드는 신바람 믿음세상 그동안 전국에 계신 우리 난타학원 원장님들 난타학원 강사님들 문화원 선생님들 또 복지사 요양사 또 노래강사 또 시니어강사 음악을 통해서 공연과 강의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 그렸습니다. 자 우리 주걱난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에서 실전반주 주걱난타 또는 박문수 주걱난타를 검색하시면 모든 장르의 음악들을 주걱난타로 연주하는 시연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제 우리 주걱난타가 보다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남서울예술종합학교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. 남서울대학교 부설 남서울예술종합학교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무엇을 하느냐?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. 자 무엇을 배우든 최종 결과물만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.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께 모두 교재로 지급해드립니다. 자 지판에 부족 왜 가락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 가락들이 어떻게 파생이 되어서 어떻게 곡을 만들어 나가는지 모든 곡에 적용할 수 있는 바탕가락과 그 노래만을 위한 가락 전주부터 엔딩 끝까지의 모든 디테일한 악보와 그 제작 과정까지를 여러분들께 모두 교재로 전해드립니다. 자 가락에 관해 궁금하신 점도는 가차없이 밑에 전해별로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께 확실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남서울예술종합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좀 만나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. 자 오늘의 시험곡입니다. 우리 오승교님의 노래 장미꽃 한 송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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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